여러분 월요일 셀트리온은 2000원 2500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구요 저는 오늘 휴가를 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지금 이란에 가 있는 건 아시죠 이란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원유를 수출하고 70억 달러 정도를 미국 제재 때문에 못 받고 있죠 이란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죠 석유 수출하고 대금을 지금 미국 제재로 인해서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셀트리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이란을 방문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우리 정부는 이란은 핵 합의 관련 당사국 간 건설적인 대화의 진전을 측면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자금을 독일시켰죠 이란에 대해서 정총리는 이날 이란 테헤란 사이나드 좀 호리궁에서 열린 엘싹 자안길이 이란 제1부통령과의 면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이란이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과 가능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란 동결자금 문제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기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포함한 jcpoa 관련국들을 향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이란 제재와는 무관한 보건 의료 등의 분야에서 교역을 명목으로 원화자금 문제 해결에 협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물교환을 하겠다는 거죠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백신, 여기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 제약사 간 협력이나 유럽의 승인이 임박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신약 등 한국의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한 이란 고위급 협의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지금 원화를 70억 달러에 대한 금액을 지급을 못하니까 백신, 진단키트,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걸로 지금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 2주 정도 보내주면 좋겠네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오니깐 주가는 지지부진하죠 이번주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데 다음주 19일부터 20일까지 CHMP 회의가 끝나고 동격적으로 수출 뉴스가 나오면 셀트리온의 주가는 저 멀리 가리라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